오리다! 오리? 아 저기 오리가 있다 오리야 오리한테 들어가서 사진 찍어볼까? 어떤 글랏 있었어? 상점들은 다 문을 열었네 그치? 상점들은 이제 문을 다 열었어 가게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는데 이제 문을 다 열었어 우리 여기 맨날 거리 찬양하러 올 때 걸어왔던 길인데 오 샘스베이글이 없어져 아니구나 저기 있구나 이거 뭘까? 오리네 오리 들어가봐 들어가봐 뭐야 부끄러워? 엄청 더럽다 여기 보세요 오리 배축에 들어간 기분이 어때요? 네, 네, 네. 이따가 장난감 가게 저기 밑에 가보자 맥스 가보자 여기 가봤지 여기 재미있는거 별로 없어 쌤아 이따가 저기 가보자고 장난감 가게 내려가 내려가 저기 옷가게가 생겨버렸네 여기 봐봐 옷가게가 생겼어 여기 원래 빈 건물 이었는데 옷가게가 생겨버렸네 어 어떻게 된거야 공사를 했나봐 공사를 했나봐 공사를 했나봐 공사를 했나봐 여기 장난감 거긴 어디인거야 뭐 바뀐게 있나요 뭐가 바뀐게 있나요 동사하는거야 엄청 높은 건물이 들어지네 이거 나무 봐봐 나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 기억자로 생겼지 그의 나무 봐봐 나무 봐봐 나무 봐봐 나무 봐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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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ڈ이 뱅뱅 ڈ이 뱅뱅 경찰차가 오네 여기 경찰차가 왔어 쌤 걸어가 봐 거기 서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쌤 아빠 봐야지 고마 같이 가 엄마랑 너는 거기서 뭐하니 수영하니 응 여기 바다야 여기가 바다야? 여기 바다야 우와 저기 식당에 사람 많은거 봐라 줄 서가지고 사람들 있지 사도 막히고 한 번 보이네요 아니야 거긴 옷가게야 우와 여기 병아리가 인형 병아리 인형만인데 대박 우와 신기한 병아리들이다 다 병아리들만 있다 그치에 도울이지 병아리야? 다 병아리가 병아리 살고는 날아잇 이리로 만들고 Giovanni 다 병아리